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 탁, 노래 탁, 유튜브 조회수 3억 2천 뷰, 우악 탁 탁 탁 탁 탁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우리 영탁님 공식 유튜브 채널이 3억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영탁의 불숙TV 3억 2천만 뷰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영탁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숙TV가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영탁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숙TV는 채널 총 조회수 3억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7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영탁의 불숙TV는 12일 연재 669개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며 구독자는 48만 1천명에 이릅니다. 영탁의 불숙TV에는 커버곡 영상, 브이로그, 그동안 출연했던 미스터트롯, 뽕숭아악당, 사랑의 콜센터 영상, 그리고 앨범 및 싱글 콘텐츠도 담겨져 있습니다. 영탁의 불숙TV 콘텐츠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은 미스터트롯 1대1 데스매치 진 왕관을 안겨준 막걸리 한 잔이며 조회수는 무려 1,119만 해입니다. 이외에도 첫 종교앨범 MMM 카테고리에 수록된 음원 12곡이 모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영탁은 상반기 방송 예정인 JTBC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탁 불숙TV 3억 2천만 뷰 축하드립니다. 영탁님 화이팅입니다. 네 사람들 화이팅입니다.